안녕하세요 쌩둥이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내가 고붙이는 반가워 스탭트 주사위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잘 차리네요. 5. 마이탈! 11. 단계 이동 오픈! 10. 마이탈! 더블! 10! 마이탈! 더블! 6! 마이탈! 더블! 2! 어? 나 있어요? 렉이 심해! 포우를 삭제해야 되겠어! 미안하다 포우야! 마이탈!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마이탈! 마이탈! 렌드마크 코르살! 더블! 12! 마법 기능을 선택하세요! 마법 강제 이동시킬 대상을 선택하세요! 7! 6! 마이탈! 렌드마크 코르살! 7! 9! 마이탈! 렌드마크 코르살! 7이다! 9! 반이! 20! 10! 10! 10! 1! 5! 기능! 더블! 4! 마이턴! 11! 안돼! 이럴 수가! 더블! 10! 수혜랑... 광카세? 나이스! 더블! 2! 광카세세요? 더블! 10! 10! とう! 더블! 마법 수법하길 지역에 설계하세요! 더블! 12! 마법 기고를 선택하세요! 마이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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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마법 기능을 선택하세요 마법 강제 이동시킬 대상을 선택하세요 칩 포층 타르 마이펀 더블 멘드마크 컨트롤 플립볼트 렌트마크 거래사의 블랙홀 패딩 자! 대박! 반가워! 이 폴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포야! 그 추억을 잊지 않을게! 미안해! 포야! 이 폴을 삭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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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에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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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에 던질 순서에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뭐야? 블랙홀 선택하고 없어. 뭐 하는 거야? 블랙홀 선택. 호춘 카드. 쌀이 많아서 지금 호칭 카드 네 2층에서 돼요 마이크 카드 마바